인천 유나이티드 미드필드를 섰던 이상협입니다. 우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2018년도에는 모두 하시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군대 상주 상호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편지를 하나 남기게 됐어요. 우선 2017년도에 제가 1년을 하고 입대를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팀에 좀 더 많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보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팀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또 서포터즈 분들이 있어서 좀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상주 상호로 이제 저녁 입대를 하는데 입대를 해서도 가서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밖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제가 가 있는 동안 더 좋은 선수가 돼서 나와서 다시 인천에 돌아와서는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상주 상호에 가했지만 항상 언제나 인천이라는 팀을 제 팀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팬분들 또는 서포터즈 분들도 항상 인천 저희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정석!